Q. 김지우의 학생들 Q. 김지우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저는 김지우예요 Q. 김지우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저는 박채원입니다 Q. 김지우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Q. 김지우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Q. 김지우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Q. 김지우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저는 롤이라는 게임의 프로게이머인데 제가 주로 맞는 라인이 있어요 저는 봇에서 주로 원딜을 하고 있습니다 Q. 김지우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저는 먹방 BJ 하고 있습니다 Q. 김지우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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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못 먹는 음식은 전이었습니다. 떡볶이, 피자, 순대, 치킨, 그리고 뭐 닭도리탕 좋아합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잘 안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전 포도 농사예요. 이게 원래 제가 포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씨 없는 포도는 또 좋아하거든요.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강아지랑 놀고 이런 거 좋아해요. 강아지는 뽐이에요. 그냥 시간 날 때 건물 한 번씩 둘러보고 먹방 비제이, 추 비제이라고 있는데 그 방송 자주 보면서 배달 음식 먹고 합니다. 주말에는 제가 강아지들을 되게 좋아해서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유기견들을 돌봐주고 합니다. 네, 저는 위로 4살 차이인 언니 있어요. 저는 동생 두 명 있고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와 오빠와 동생도 있습니다. 언니가 한 명 있어요. 글쎄요. 다른 곳으로 그냥 놀이공원도 가고 싶고 그래요. 자기만의 뭔가 뚜렷한 주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듬직한 사람? 네, 그리고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농사도 잘 지으시면서 이제 잘 먹으면 좋죠.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막내고 하다 보니까 애교 섞인 투정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사 지느라 좀 바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좋아요. 맞나요?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